안녕하세요. 다양한 미국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리피너스입니다. 보통 새벽 5시나 6시 정도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아침형 인간이나 아니면 새벽형 인간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왜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강제로 아침형 인간이나 새벽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딸이 중학교에 가려고 스쿨버스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다행히 스쿨버스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면 되지만 저녁에 나가는 것 같죠? 스쿨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은 보통 새벽 6시 40분입니다. 6시 50분에 스쿨버스가 오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일찍 학교에 가야 할까요? 뉴저지 고등학교의 평균 시작시간은 오전 7시 51분이라고 합니다. 미국 평균이 오전 8시인데 반해서 약간 빠른 시간인데요. 시작시간은 첫 수업에 시작종을 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등교 시간은 이것보다 20분 정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학군에 따라서 더 빨리 가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뉴저지에서 첫 수업을 일찍 시작하는 학교들을 보면 펜소켄 하이스쿨과 그 다음에 레이크우드 하이스쿨은 아침 7시에 첫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많은 고등학교가 아침 7시 30분 전에 첫 수업을 시작을 해요. 첫 수업을 아침 7시에 하면 등교 시간은 대략 6시 40분 정도가 되겠죠. 스쿨버스로 간다면 아마 6시에서 6시 20분 정도에는 탈 것 같습니다. 지인 말로는 드물긴 하지만 수영 같은 다른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훈련 때문에 새벽 5시나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고등학생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 새벽 4, 5시에는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버로 학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첫 수업 시작 시간이 7시 40분이기 때문에 보통 10분에서 20분 전에 학교에 도착해야 된다고 하면 등교 시간이 오전 7시 20분 정도까지겠네요. 중학교도 첫 수업이 똑같이 7시 40분인데 실제로 중학생인 저희 딸은 6시 50분에 스쿨버스를 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찍 시작하는 만큼 일찍 끝나서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도 더 일찍 끝나는데요. 중학교는 오후 2시 45분이면 하루 수업이 끝납니다. 아까 아침 7시에 첫 수업을 시작하는 레이크우드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반이면 모든 수업이 끝나요. 이렇게 빨리 학교에 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스쿨버스를 타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갈 준비를 하려면 최소 새벽 6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첫 수업이 아침 8시 40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보다 훨씬 빨리 학교에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일찍 학교에 가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려는 법안이 여러 발의가 되었습니다. 총 11개 주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에 법안이 제정이 돼서 공립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8시 30분 이전에는 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는 2023년 법안이 제정이 돼서 2026년부터는 캘리포니아와 똑같이 공립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에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이전에는 수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작 시간을 다르게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바다주에서는 2024년 25년 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25년 26년 학기에는 전체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네바다주의 모든 공립고등학교가 오전 8시 이후에 시작하도록 강제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만 등교 시간이 빠른 것 아닐까 합니다. 뉴저지 주요에서도 2022년 3월에 주 의원 2명이서 2024년 25년 학기에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전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1년 넘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저지 안에서도 학군에 따라서 학교 시작 시간이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법안들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학교 시작 시간이 8시 이전인 거는 약간 빠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부모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거는 학생들의 수면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근거로 많은 연구 결과도 제시를 하는데요. 미국은 전체 성인의 20에서 40%가 수면 부족을 겪을 정도로 많은 편인데 10대의 수면 부족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이 빠른 등교 시간이라고 하네요. 202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14.5%가 지난 30일 동안 거의 대부분을 잠이 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35% 이상은 7시간보다 적게 자서 전체 평균 수면 시간도 6.8시간밖에 안 됩니다. 5천에서 7천만 인구가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네요. 수면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연령별로 다른데 고등학생들의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8시간보다 적게 자는 미국 고등학생이 77%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모두 다르겠지만 수치로만 보면 대부분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면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면 부족을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일찍 시작할수록 학생들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학교를 늦게 시작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학생 모두가 새벽형 인간도 아닌데 모든 학생들이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하루를 일찍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학교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인데요. 그거는 바로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던 미국의 노란색 스쿨버스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같은 스쿨버스가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커버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거죠. 같은 시간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두 이동시키기에는 스쿨버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스쿨버스가 오전 6시에는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그 다음 오전 7시에는 중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마지막으로 오전 8시에는 초등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냥 스쿨버스를 늘리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 지역의 학군은 지자체와 그 다음에 그 학군에 속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자금의 한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조금 늦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저런 스쿨버스의 한계 때문이라면 고등학생들을 초등학생을 데려다 준 다음에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실제로 이런 제안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또 자녀의 등교 시간이 부모들 대부분의 출근 시간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초등학생들은 유괴 위험 때문인지 스쿨버스에 타고 내릴 때 항상 부모나 가디언이 동행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혼자서도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회사에 먼저 출근해 있는 상황에서 혼자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겠죠?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은 일부 가정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녀의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부모의 출근 시간도 같이 늦춰질 가능성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 힘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에 학교의 시작 시간을 늦추는 거를 누가 원하는지에 대해서 미국 국민과 그 다음에 부모,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만 보면 30에서 40% 정도만 늦추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으면 하거나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지금까지 미국의 학생들이 왜 강제로 새벽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8시 정도로 조정이 되고 피해를 보는 가정도 없도록 잘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생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경험해보고 조사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인 US 리피너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ubsequently 라이프인 US 리피너스였습니다.